묵동하심으로 다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의 계획은 영혼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손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근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절대 은혜 안에 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행복에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새해 먹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부금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연 내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복 비전 두 번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고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하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과 랩나트들은 주의 전에 나와 에베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직분과 또 사역들 모든 송도님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욱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도자의 또 감사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질병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방 능력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면역력을 날마다 높여야 합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오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강단 말씀인 예수님의 행복 비전 바로 팔복을 통하여 더욱 영혼이 잘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송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복 비전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애통하는 자로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장에 창세기 3장 가운데 고통하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 일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두 가지 팔복을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예원의 송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른 행복 비전을 깼다고 성경적인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야생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처럼 주인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틀, 나의 고집, 내 동기,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야망 등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훈련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의 대명사요 온유한 자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신하 동등됨을 체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전대와 비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온유함을 배우고 따라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라 나의 온유함을 배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축복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사도인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참된 승리의 삶으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언약적인 산과 함께 참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11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는 현장이 온유스가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예원의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 살리는 참된 행복자로 누리고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은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을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자체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선악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제의를 짓고 사단의 자녀여 정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스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옥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요호와께서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아무리 우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척, 대어진 척 할 뿐입니다 사단은 종교를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우롭게 된다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은 의로운 존재여 의인이라는 명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여 우롭게 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영혼의 갈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론적이고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닌 영혼의 완전한 배부름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10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사야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호화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육신적인 배부름은 결코 만족함이 없지만 생명의 떡이여 생수이신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영원한 배부름과 목마름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성과 사랑과 사람들의 칭찬과 성공과 인정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만 우리 예월의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영적 줄임과 목마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도 없는 자기 욕심에 잡혀 욕망지향적인 삶으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줄임과 목마름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구원의 비밀을 사모하고 크리스도를 사모하고 크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려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주님의 그 축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굶주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배부름으로 채워집니다 모두 다 다같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주님과 영적인 이 비밀 하나님의 주신 이 갈급함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랩랩트들 온유한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비전을 온전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가고 서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여 절대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우리 다같이 온약 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의 복과 목마른 자의 축복 속에 성경적인 온유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행복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성경적인 행복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예월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1인 1교회와의 운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의 복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성경적인 온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맨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행복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량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성경적인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회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의 16장에 기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1인 1교회와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2, 3, 7 나라를 살리는 기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영역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완전하게 아버지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요호와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절대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룡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